네, 마스크를 썼어요. 얼굴은 다 보여드려야 좋고. 오늘 머리도 너무 산발이여가지고. 오늘 진짜 제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받침대도 없어요. 오늘 거치대. 그래서 그냥 손으로 들고 해야돼. 머리가 너무 빨리 잘라. 마스크, 마스크 사이즈가 있어요? 마스크 벗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밖에 공사중이어서 공사 소리 나요. 중형이 있죠, 그? 어제 버블에 보낸 거는 추석, 아 추석이래. 사클에 모르겠어요. 어제 그냥 어제 만든 거라서 나중에 들어보고 좋으면은 좀 뒤에 더 쓰고 울리고 안 좋으면 그냥 버리고 할 것 같아요. 이거 저희 그 숙소 단체로 시키는 거라서 모르겠어요. 중형인지 대형인지. 너무 고가지라 부담스럽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은. 음. 딱히 계획 없어요. 일단은 할 거 하고. 그리고 원래 원래 어제 뭐를 조금 하려다가 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걸 좀 하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자지 않을까요? 그리고 밥 먹고 하고. 진짜 웃긴 게 여기까지 딱 피부 좋은데. 여기에 막 나는 건 아닌데. 그 났었던 자국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서. 그거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브이라이브 그거 리허설 하고 봤는데. 너무 피부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보여서. 그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보이스 언니 켠 건데. 보이스 언니에서 또. 얼굴 안 보여준다고. 서운하다고 해서. 서운하면 또.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했죠. 영상 통화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창문을. 닫고 싶은데. 지금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공사소리 좋아해요. 기차하는 거 아닙니다. 기차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소리 들으면. 잠 오잖아요. 잠도 잘 오고. 뭔지 알죠. 잠도 잘 오고. 그리고. 저희 아빠도. 공사 현장에서 많이 일했어가지고. 아빠가 생각나서. 좋아요.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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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어? 멈췄다 머리를 기르는 건 아니구요 머리가... 아 머리 진짜 너무 빨리 자라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요새 햇빛... 햇빛을 받을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타나? 예 잘 잤어요 피곤하진 않은데 좀 주말인데 좀 췄어요? 췄어요 주말인데 아 이래요? 토요일인데 이래? 아 바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번주 추석이었어가지고 아 근데 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직장마다 방금 일어났어 라면 후루룩 저번주 토요일부터 셨어? 가로수길에 도넛집에 있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너도 토요일인데 회사 왔잖아 그죠? 저도 부르니까 왔죠 프리랜서는 주말이 없어 화이팅 어제 10시에 오늘 10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 골프 치러 가려고 누나는 이제 나갈거야 난 침대야 다행이다 학교 공부 힘들지 안 힘든게 어디있어 난 초등학생 때부터 힘들었는데 아유 들고 이렇게 무겁게 넣으면 소리가 아 이래서 이래서 거치대를 쓰는구나 잠시만 됐다 포카리 스웨트를 바쳤습니다 뭐요 댓글이 안 올라오지 아 밑에 있구나 다리가 너무 야리꾸리에 보지 마세요 제 다리 왜 봅니까 보여주지 말라고요 보여주지 말라고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무릎 덮개 무릎 덮개 무릎 덮개 무릎 덮개 무릎 덮개 화질이 너무 좋죠 당황스럽긴 해요. 사실 너무 좋아서. 왜 의자가 그렇게 높은 걸까? 땅바닥에서 앉잖아. 그런데 땅바... 학교 공부가 너무 싫어. 어쩔 수 없죠. 학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파이팅! 창아 지금... 타지 말라고 할 수 없네. 학교 공부 중간... 인턴을 하시는구나. 제가 또 인턴 경력이 있잖아요. 인턴은 바보인 척 하면 돼요. 그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모르는 척. 티셔츠 왜 두 겹 입었어. 티셔츠... 두 겹이 아니고 안에는... 인턴은... 그거... 기능성... 그거 있고... 그리고 밖에다... 편한 면티... 내 남편으로 합격... 대신 평생 인턴만 하는 거 아니냐. 평생 인턴만 하면 그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게 낫죠. 너 농업했잖아. 청자켓 입었냐고요? 청자켓 입죠. 조금 습하긴 한데... 뭐...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니까. 넌 내 남동생 같아요. 너도 아직 승진 못 했잖아. 뭐... 그렇긴 하죠. 사클 올려주면 안 되냐. 올릴만한 곡이 없어요. 지금... 다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보통 한... 1절까지 만들고... 다 접었어요. 10월의 중간 보상인데... 응원해주면 1등 한대요. 화이팅! 넷플릭스로는... 음... 뭐 애니메이션 보거나... 뭐... 애니메이션 봐요. 애니메이션 보고... 가끔 뭐 드라마 보고... 이명고 씨도 응원해줄 수 있을까? 화이팅! 애니메이션 뭐 보냐고요? 아 근데 이게... 잘못 말하면은... 요즘에 하도 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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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일어난 지 좀 됐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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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합격하셨대요 부럽다 저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공무원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당연하지 너 공부 디립다고 듣는데? 그치, 공부 어렵잖아 너 할 수 있을까요?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 찬이가 찍은 화이트 데이 보러 갈 의향은 있는데 요새 이제 또 영화관에서 못 먹지 않나? 근데 사실 영화관 그냥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요새는 또 극장 해봉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그 TV로 볼 수 있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기다렸다가 멤버들이랑 숙소에서 뭐 먹으면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찬이한테 말했거든요 야 한번 보러 가겠다 요번에 그래도 영화 썰 때는 못 갔으니까 주인공 한 건데 한번 갈까?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로맨스 코미디 영화 아 너무 많지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포 영화는 극장에서 무섭죠 근데 찬이 나오는 거라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연예인을 친구로 두면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걔가 나오는 거 못 보겠어요 오글거려가지고 러블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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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그거 찍으면서 무서웠대요? 거짓말일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카메라만 덜렁 있는 것도 아니고 데드프로 어제 봤대요 뭐라고 댓글을 텐이 러블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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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카페 등업이 안 돼요? 러블리균 등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얘기 뭐 할 게 없습니다 글쎄 뭐 그냥 그냥 열심히 지내려고 하는데 요즘에 좀 무료해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재밌는 게 딱히 없어요 숙소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자요 그냥 그냥 자고 휴대폰 조금 보다가 배고프면 뭐 좀 먹고 요새 책은 안 읽고 있고 원래는 저번에 봤던 게 재밌어서 그 작가가 쓴 거를 부를까 하다가 그게 작년에 생각한 거였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뭐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물론 한 번에 다 읽진 못하지만 이게 잠깐 봤다가 며칠 안 보고 읽거나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이어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까먹어가지고 해양이 형이랑 자전거를 타라 안 그래도 자전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재밌냐고 물어봤는데 재밌다고 하길래 많이 비싸냐 물어봤더니 솔직히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돈이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장비값이 어마어마하대요 맞아요 최애 로맨스 영화 뭐 저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결까지 너무 좋아하고요 다양하죠 일본 거 중에서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었나? 그 맞나? 그거 되게 재밌게 봤고 한국 로맨스 중에서는 내 머릿속에 지우게도 너무 재밌고 또 뭐 있지?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임팩트 있는 것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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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크리스마스 그거 재밌어요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재밌고 음 음 음 음 음 음 클래식도 정말 유명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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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을래? 라면 먹을래가 뭐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봄날은 간다 근데 봄날은 간다 너무 재밌어요 그 미쳤어요 그냥 뭐지? 그 누구씨 뭐 나 김치 못 담그고 이랬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김치는 자기가 담그면 된다고 자기 아빠도 자기가 자기 아빠가 담갔다고 김치 잘 담근다고 너무 슬퍼 맞아 사랑해 어떻게 말하니? 알고 있구나 그건 내 머릿속이지 그게 리메이크 안 봤습니다 아 아 그리고 저는 그 옛날 드라마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사실 뭐 파리의 연인도 어 꼭 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서 그냥 우리가 흔히 그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나왔던 패러디나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것도 재밌고 커피프린스 미쳤죠 커피프린스는 직접 커피프린스 너무 재밌고 애기야 가자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파리의 연인 발리에서 생긴 일 그리고 그리고 그거 뭐야 그거 아저씨 아저씨 사랑해요 맞나? 그거 뭐야 그거 내 이름은 김상정 재밌죠 아 근데 그거 뭐야 아저씨 사랑해요 그거 뭐야 그 아저씨 사랑해요 그거 뭐야 미안하다 사랑해 그거 재밌고 그리고 또 커피프린스 재밌고 시크릿가든 와 그거 너무 재밌었지 아저씨 사랑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맞아요 도깨비도 재밌죠 도깨비도 재밌죠 건분류를 뭔지 몰라요 풀하우스는 안 봤습니다 롱비케이션은 그건 안 보는 게 좋아요 보잖아요 일상생활 불가 천국의 계단은 그거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 커서는 잘 안 봤던 것 같은데 저 이제 가야 돼서 가보겠습니다 30분이면 30분이 지났네요 빠이빠이 수고하십쇼